이번에는 주헌 씨가 선택한 거 들어볼까요? 다들 뒤집으려고! 자, 조피디 친구요.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?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처음으로 랩을 시작하게 된 노래라서 저는 올라왔어요. 주헌 씨에게 주사가 뭐냐고 부르니까 아무데서나 춤을 추고 흑인 랩을 그렇게 따라한다고. 아, 진짜? 멋있다, 이런 거는? 좀 약간 영어를 많이 해요, 제가. 주사가? 나는 흑인이 되고 싶다가 항상 있었거든요. 힙합을 하고 막 하니까. 어떻게 될 수 있죠, 흑인 래면? 거기서 또 그 soul, feel. 그런 느낌을 그대로 받고 싶다는 거죠? 네, 옷 입는 것도 제가 막 따라하고. 영어를 중간중에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? 예를 들어서 그냥 영어로 하면 What you talking about?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. 근데 이제 흑인은 아이! What you talking about? 뭐? I don't know what you talking about. I don't know what you talking about. I don't know. 약간 이런 거. 약간 이런 거. 약간 이런 거. 흑인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. 네, 네. 빅사이즈. 사실 이거 흑인을 잘 된다. 빅사이즈라고 하는 거 같은데, 빅사이즈? 빅사이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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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우리 조은 씨가 모자 모으는 게 취미해서 모자가 200개가. 네, 네. 근데 여태까지 모자 한 번도 벗은 적이 없어요? 네, 거의. 팬들 앞에서? 왜? 제가 모자를 좀 약간 심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라스에서 직접 제가 갖고 있는 모자를 선물해 드리려고. 아, 다녀오고 왔어요. 아, 저 좀 보여주세요. 나 하얀 거 같아. 그. 게스트에게? 이게 지민. 와, 감사합니다. 오, 이쁘네. 잘 머리네. 이게, 죄송합니다. 오, 핑크. 야,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잖아. 아니, 아이돌이 좋는데.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. 자, 지금 늘리는 거예요? 늘려야지. 늘려야지. 야, 극주야. 나 어디서 찐찍 소리가 나나 있어. 계속. 티 안 나잖아. 앞에서는 절대 티 안 나잖아. 이게. 왜, 왜, 표정이 안 좋아요, 석천 씨가? 내 칼라 아니거든. 본인 칼라 뭐예요, 블랙이야? 바꿔 봐. 쟤들 이게 더 마음 편하게 되는 것 같구나. 아, 그래. 야, 여자한테 핑크 뺏었어. 야, 복수 이쁘네. 감사합니다. 우리 알고 보면 귀요미 래퍼 주헌이 부르는 친구여 들어볼까요? 지금은 Rahm은 선생님과 집사는 환장에서 주세요. 특별히 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